어제 일부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반복됩니다만 요한복음 16장부터 17장까지는 좀 더 나눠서 이야기하자면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한 긴 설교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마 그 이후에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셨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13장 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자리에서 말씀하셨던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암시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큰소리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개세만의 동산에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세 사람 베드로, 야구부, 요한 데리고 개세만의 동산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데리고 그렇게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무려 몇 시간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노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텐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기용 목사님은 성격이 좋으셔서 그렇지만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콩콩 머리를 주워 박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욕심이 약하다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툴 때가 왔나니 벌써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들로서는 이성을 잃을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외로움과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신할 것을 애구하시면서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그냥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할지라도 혼자 두는 그때가 올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평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심호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왜 신학교 그렇게 다니세요? 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하고 그걸 물어봅니다 제가 그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왜 다니고 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신학교에 그렇게 갈 때는 분명한 나름대로 소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정신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왜 목사가 되었는지 오늘날 왜 목사가 되었는지 저는 스스로 자꾸 자문합니다 왜 목사가 되었는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환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주간 고난이기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환란이 있더라도 담대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구해야 된다 너희들이 구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이 기도할 것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답답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또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 바로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게 이뤄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와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누구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노마소 5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전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들어갈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한 학생이 주관식 문제에 답을 쓰고 답을 즉석 복권처럼 화이트로 그렇게 지운 다음에 그 위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동전으로 살살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교무실에서 채점을 하시던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히십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 내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것 좀 보라고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옆선생님도 요절 복통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기대를 하면서 동전으로 정말 살살살살 잘 긁어갔습니다 이 동전으로 긁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런 나쁜 놈 하면서 교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선생님이 답안이 뭐라고 썼끼리 저렇게 선생님이 흥분하셨는가 화가 나셨는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꽝 다음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런데 꽝이 없습니다 아멘 꽝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들이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이인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환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노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먼저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그래서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두고 이렇게 평안하셨던 이유 담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께서 담대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이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힘없어서 나약해서 무력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으셨다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할지라도 한 명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유 그 길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그리고 담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시고 담대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10편 기자의 고백 옛날 버전이 저는 더 좋습니다 10편 23편 말씀 제가 10편 23편을 다 외웠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 외우는 시가 10편 23편인데 성경이 바뀌는 바람에 그나마 못 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만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삶의 들판에서도 오늘이라는 이 삶의 파도와 그리고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농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창세기 5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정말 예농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300년 동안 예농이 정말 동행했을까 그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농과 300년을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14년을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나름대로 많은 아픔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서 한 가지 제가 늘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어떤 신부님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신부 오토바이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신부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그렇게 과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봐주려고 아실만한 분들이 이러다 이렇게 과속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신부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그러면 딱지를 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세 명이 타면 위법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동행 써먹지 말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려고 그렇게 노력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고등 목사가 이 고등 목사님이 너무 고단해서 그냥 서자에 잠이 들었습니다 책상에서 잠이 든 이런 사이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은 다음 날의 주일 예배 장면이었습니다 예배당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늘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안내 집사가 인도하는 대로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모습은 인자하면서도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에 아주 신중했습니다 고등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마치 자기는 그 사람 하나를 두고 설교하는 듯한 착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 목사는 생각하기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 틈 속에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 집사에게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고 그 사람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미 집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안내 집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분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고등 목사는 그때 크게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그분을 꼭 만나 뵈어야만 했을 텐데 그런데 안내 집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가시면서 다음 주일 예배에도 꼭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등 목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고등 목사는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주님은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나의 설교를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등 목사는 그의 설교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그 꿈은 고등 목사를 새롭게 했을 뿐 아니라 그 교회에 놀라운 부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임종하는 그 순간 그의 입술로부터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한마디는 승리 승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약속받은 승리입니다 승리를 약속받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승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말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와 연합되었으므로 나의 승리가 곧 너희들의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노턴은 이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노마까지 무릎을 꿇으며 기어가면서 운반할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그는 추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노벨상을 받은 해밍요이가 자살을 합니다 온 세계의 추앙을 받았던 대작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독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패자입니다 우리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있음을 떠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구체적인 십자가가 그렇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고난을 몸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것은 선포요 이것은 간증이요 이것은 고백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로 이기셨어요 어떤 분은 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은 모두가 태권들을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태권들을 가르쳐달라고 자꾸 요청해서 아주 혼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면 비행기 안에도 파리가 있더라고요 파리도 비행기 타면 대서양도 건너고 태평양도 건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아시는 유일한 그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다 들여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13절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독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나와 연합된 너희들도 승리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고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승리자로 한 주간 고난을 고난 주간 잘 보내시고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후